안녕하세요. 국회도서관에 근무하는 이서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정의로운가, 도시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도시 계획에서 과정의 공정함은 결과의 정의로움을 담보하는가, 2024년 8월에 서평으로 소개하는 정의로운 도시는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이러한 질문들을 다룬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수전 S. 페인스타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계획학자로 하버드대학 디자인 대학원의 선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뉴욕과 런던 등 자본주의 대도시에서 벌어지는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도시정의론을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과정의 공정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과정이 아무리 공정하고 민주적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정의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즉 공정함과 함께 형평성과 다양성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민을 위한 저렴한 주택은 여전히 부족하고, 영세 상공인의 일터는 비싼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자본의 확장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도시 공간을 이윤 추구에 이용하는 자본의 논리와 연결되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점에서 정의로운 도시에 대한 저자의 통찰력 있는 논의는 우리의 도시가 공정함을 넘어 정의로움을 향해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해 줍니다. 목차는 크게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정의 문제에 대한 철학적 접근 2장, 정의와 도시 변역 3장, 뉴욕 4장, 런던 5장, 암스테르담 이 책의 서평을 써주신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준영 교수는 정의로운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싶다면 책 말미의 계획 및 정책을 위한 지침적 원칙들을 먼저 접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권하며 전문 지식에 대해 제공되는 각 주의 해설을 참고하여 읽으면 유익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는 정의로운지 그리고 도시계획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 이 책을 통해 알아가 볼까요? 도시계획 현장에서 주민참여는 이제 당연한 절차가 되어가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참여단을 만들어 그 의견을 반영하는 것부터 도시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까지 주민참여는 좋은 도시계획을 만들어내기 위해 거쳐야 할 의뢰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기되는 한 가지 우려는 과연 주민참여가 좋은 도시계획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이다. 좋은 도시를 정의로운 도시로 바라보는 페인스타인은 이에 대해 줄기차게 부인한다. 모든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여 들어야 하며 특정 집단이 상호 교류에서 특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만으로 정의로운 도시를 만들 수 없다. 정의 실현을 체계적으로 어렵게 만든 근본 원인을 회피하고서 의사결정의 합리성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 자체가 순진한 발상이다. 페인스타인은 정의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민주주의에만 의존하는 것을 배격하면서 그보다 적극적인 전략을 요청한다. 정의로운 도시정책의 핵심을 구성하는 일련의 원칙을 정식화하고 방어하며 정의를 반드시 도시계획과 정책평가의 첫 번째 원칙으로 만들고 이를 위해 정의에 실체적인 내용을 부여할 것을 요청한다. 정치적 재정적 힘이 가장 부족하고 가장 많이 무시를 받는 집단이 수기 과정에 포함되거나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가장 낮다는 점을 감안 정책 내용을 평가할 때 기술적 효율성보다 정의에 점념해야만 약자들에게 유리하도록 균형점이 이동할 것이다. 의사결정 절차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결과가 더 정의롭도록 계획가들이 더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뉴욕 등의 사례를 고찰한 뒤 페인스타인은 정의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지침을 제시한다. 그 중 주택정책을 특히 강조한다. 신규 주택개발은 모든 사람에게 양질의 주택과 적절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중위소득 미만 가구를 위한 주택을 제공해야 한다. 저렴하게 개발된 주택은 저렴한 주택으로 남아있거나 하나를 없애면 다른 하나를 제공하는 1대1 대체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전략이 우선 제시된다. 개발 사업 추진에 따라 주거 기회가 줄어드는 중저소득 가구의 상황을 인지하고 개발 이익을 이들의 주거 기회를 유지하거나 재고시키는데 사용하기를 요청한다. 이에 페인스타인 교수가 제안한 정의 영향평가와 유사하게 개발 사업이 중저소득층 주거 기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거 영향평가를 시행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 볼 만하다. 비슷한 맥락으로 페인스타인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경제개발 또는 지역사회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 가구나 사업체가 타의에 의해 이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정의 도시의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개발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이주 및 보상 대책만 마련하고 있는 그리고 1분의 2, 3분의 2, 4분의 3의 동의만으로도 나머지 소유자에 대한 수용이 가능한 국내 개발 및 정비 사업이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다. 결국 국내에서 정의로운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명제에는 누구나 공감하면서도 쉽게 만들지 못하는 깔닭은 작금의 도시계획 체계 내에서 경제성장, 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추진되는 개발 프로젝트가 주거기획, 비자발적 이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하게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며 대응하는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정의가 중요하다면 이 시스템을 만들고 정교화하려는 노력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새 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프로젝트를 짧은 임기 내에 달성해야 하는 과정에서 이 시스템의 구축은 사치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과연 이에 대해 페인스타인은 어떤 대안을 줄 수 있을까? 전체적으로 번역이 매끄럽다. 특히 전문 지식에 대해 각주로 제공되는 해설, 무엇보다 책이 발간된 이후 지금까지 달라진 상황들에 대한 업데이트는 유익하다. 정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따분하게 느껴진다면 3장부터 나오는 사례들을 먼저 읽기를 권한다. 그래서 정의로운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결론부터 알고 싶다면 책 말미에 계획 및 정책을 위한 지침적 원칙들을 먼저 읽는 것도 방법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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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